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님의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트로트계의 당당한 1위 가수로 자리잡은 황영웅님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인 훈련과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황영웅님은 언제나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의 훌륭한 가창력과 퍼포먼스 뒤에는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꾸준한 보컬 트레이닝과 체력 단련을 통해 그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님의 식단 관리 방법은 그의 건강한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며 공연 전에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황영웅님은 무대에서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황영웅님의 노력과 자기관리가 그를 트로트계의 1위 가수로 만들어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더해져 지금의 황영웅님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더 많은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그의 성공 비결을 통해 영감을 받아보세요. 황영웅님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